자, 이번 시간에는 우력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력 그러면 무슨 힘인데요? 짝힘, 한 쌍힘입니다. 자, 우력은 한자식 표현이고 우리말로 하면 짝힘인데 영어로 했을 때 의미가 더 좋죠. 커플입니다. 커플. 커플은 한 쌍이죠. 한 쌍.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.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한 쌍의 힘을 우력이다. 그러니까 한 쌍, 두 개만의 관계예요. 지금 화살표가 하나는 상향, 하나는 하향, 크기는 똑같이 핍니다. 이때 두 힘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면 언제나 회전력이 발생이 될 거다. 이런 뜻이에요. 회전력. 그럼 그 회전력의 방향은 화살표의 머리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운동을 해보면 시계회전이죠. 그래서 힘은 P인데 둘 사이의 거리 L을 곱해서 시계회전이니까 플러스. 시계회전 PL만큼의 회전력이 발생이 된다. 모멘트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. 자, 하나는 좌향이고 하나는 우향이죠. 똑같이 힘의 크기는 P인데 거리 L을 가지고 있다면 힘 곱하기 거리에 의해서 회전력, 모멘트가 발생이 되는데 화살표의 머리를 따라서 이렇게 회전력 방향을 설정을 해보면 반시계회전이죠.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. 반시계의 PL이 생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우력의 특징은요. 어느 위치에서 계산을 해도 항상 똑같은 모멘트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. 자, 여기 하나의 특징입니다. 기억해 둘 만한 사항이죠. 그럼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힘. 관찰을 먼저 해봐요. 10이라는 힘이 있고 10이라는 힘이 있습니다. 5점에 대한 모멘트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달래요. 그러면 5점이 여기 있으니까 가장 원초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5점에 대한 모멘트는 화살표가 두 개 있으니까 힘 곱하기 걸리를 두 번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위치에서 좌측의 10이라는 힘은 직각거리가 3미터예요. 10이라는 힘이 직각거리 3미터고 자, 10이라는 힘이 직각거리 1을 가지고 있죠. 10이라는 힘이 직각거리 1을 가지고 있어요. 자, 부호는 나중입니다. 이 위치에서 10은 시계의 전이니까 플러스고 이 위치에서 10은 반시계의 전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. 따라서